천안과 아산은 충남지역 핵심 선거구죠.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이번 총선에서 천안을 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들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총선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산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 재선거까지 치러질 수 있어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선 7기에서 도정을 맡았던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이번 총선 천안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 전 지사는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3대 위기에 처했다며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과 농어촌버스 무료화, 전 도민 안전보험을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복이 중심에 저 양승조가 서겠습니다. 저 양승조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 도시사를 역임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일정 부분 해결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의뢰는 이정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이규희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출사표가 이어지면서 거물급 후보들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산은 박경규 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 재선거 여부가 정해지는데 이에 따라 후보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아산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취임한 전망권 전천안시 부시장은 현 강훈식 의원과 맞대결이 점쳐졌는데 전 전 부시장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일했던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아산시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거취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교통, 인프라, 농어촌 도로 이런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했던 사람이고 이런 종합적인 경험을 담아서 우리 아산에 아산다운 아산, 미래의 아산이 제2의 융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명수 의원이 5선 도전장을 내민 아산 가베는 아산시장을 지낸 복귀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